저의 최애 프로그램 사장 남천동에서 엄청난 여주를 발표했죠. 이게 안심번호의 천명 샘플 조사라서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조사인데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야권에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김성행 후보가 심상정을 압도하는 조사가 나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말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치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을 치뤄서 김성회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을 치룹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진영의 표는 두 사람이 갈라먹고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이 사람을 혼자서 갖고 가면 결국은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의원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정정 의원이 지역 내에 있는 보수 유권자들을 또 열심히 설득해서 표를 많이 갖고 계셔서 지역 내에서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겨뤄볼 수 있다고 여유가 있지는 않구나. 겨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향갑에서 김성혜 소장이 압도적으로 앞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 페이스를 그대로 잘 활용하고 박지원이 가서 지원 유서를 하면 틀림없다. 네 드디어 심상정이 끝장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민주당 공천 부분으로 걱정이신 선배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속마음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재명을 당대표로 세우고 수박청산을 갈망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적어도 이러길 희망했습니다. 무능한 180석이 지금 160석이 위험할 수준으로 빠졌고 아무것도 못하며 정권까지 내줬습니다. 그리고 2년간 윤석열을 제대로 견제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혁신 공천은 솔직하게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니 불안해할 필요도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천으로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안도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반민특위가 돌아갈 때도 국론 분열이니 망국이니 하며 시끄러웠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2월 29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총선 스케줄, 공천 스케줄이 왜 저렇게 작동을 하느냐 거기서 이탈표 나올까봐 지금 저러는 거예요. 맞아요. 소위 말하는 현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자기 편에 붙들어두기 위해서 그때 이탈표 나와가지고 김건희 특검에 찬성표 안 던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중진 의원들 살려주는 쪽으로 가잖아요. 다 경선입니다. 심지어 대구의 어디는 5인 경선을 돌려요. 5인 경선을 돌리라는 얘기는 그냥 현역 의원보고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1대1로 해야 그나마 해볼만한데 5인 경선은 그냥 인지도 높은 현역 보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표 니네는 다 갈라먹고. 그런 거거든. 지금 그 정도로 현역 사실상 다 싹쓸이로 밀어주기.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오늘 낮에까지도 어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 이제 뭐 국민의힘 공천 터져나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터집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최종 컷오프 되는 그 국회의원 숫자도 원래 10%로 줄여놨거든요. 그리고 그게 몇 명이냐면 지네끼리는 7명 7명. 컷오프 하겠다라고 고정시켜놓은 인원이 7명인데 그거 이미 다 고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공개도 안 해.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를 더욱 응원해서 힘을 실어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대단한 인물이란 걸 이번 공천으로 또 한 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란을 당연히 예상하셨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치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솔직히 무능력한 수박들에게 공천 퍼주기 위해서 편하게 가면 잡음도 없이 편하게 선거 갔을 텐데 기레기들과 국짐이 이대표 물어 뜯으려고 하이에나처럼 틈만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도 편법 없이 정석대로 가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지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언어변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